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보내줘 나 일주일 안볼래 6시 3분? 미친거 아니야? 나 지금 되실거같아 안녕하세요 야... 오늘은 저희가 요즘 시험기간이고 해서 서울대생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열심히 한번 공부해봅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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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úng구! 모itchens 화이팅!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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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바삭 홍고추 고추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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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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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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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